자 아니요 수기 테스트도 해야지 커튼 리뷰 들어가서 수업이 나왔네 맨날 안해 어? 맨날 공부 안해요 김민준이 그런게 없다고요 컴퓨터로도 된다 했지 내가 컴퓨터로 하는 부분 알겠습니다 갈 수 없네요 11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면 어 이거 넘어지고 다 부서진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그렇지 레인 오케이 그러면 R은 R은 R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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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뭐 됐지? A 그렇지 I는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뭔데? I, E, O I, E, O인데 여기서는 E E 너 넛 합치니까 A, Raine A, Raine A, Raine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? Q Q Q Q Qe 대해서 얘기해 준게 뭐였더라 Q는 유랑 같이다 와우 민준은 정말 똑똑해 유랑 같이다니고 둘이서 무슨 손해댄다 둘이 무슨 손해댄다 어 무슨 소리낸다 둘이 붙어서 쿵 된다 있지 그치 쿵 으 그 다음 비딘 커플 아이고 아이는 ck 는 오우 알겠어 근데 항상 붙어 다니는거 알잖아 걔들은 c 따로 k 따로 다닐 수 있잖아 q 는 항상 유 랑 같이 다녀 아이는 뭐가 됐어요 e l 은 o t 는 2 합쳐서 쿵 쿵 쿵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쏘니 아예 아이가 같은데 예 따서 으 쎄 뭐라구요 쎄 쎄 쎄 쎄 쎄 쎄 아이가 무슨 소리 했어요 e t 는 그 보면 두리는 e s 가 무슨 소리내요 s 합쳐서 c t 가입어 s t ok 나도 기원하며 예 예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무슨 소리낼까요 그리고 모르겠어 하나씩 해보자 r 은 r i 는 원래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e s 중에서 대표 소리 e e 그렇지 그럼 옆가위 소리가 e s 빠르게 합치면 e s 자 어 소리는 다른 소리만 나면 어 잠깐만 e s 어 소리가 힘이 없어서 다른 소리만 나면 없어져 e s 그럼 요거 둘이 되는 소리는 e s 안녕 e s 요거 둘이 되는 소리는 e s 얘가 없어진다니까 e s 오케이 그 다음에 n g 는 뭐 된다 했지 e s 뭐라고 e s 오케이 n g 가 무슨 소리 되는지 다섯번째 알려줄게 e s k 았 얘는 뭐가 된다 e s Phillip e sino 뭐가 될 까요 e всего quilt e q s 퀴트 쿨 아네 아네 얘는 뭐가 되나요 쿨 쿨 쿨트 아니요 쾌 쿨은 뭐가 되죠 쿨 이 이는 이 에는 ㄷ 합치면 queen queen 얘는 뭐가 될까요? red 얘는 quiz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네요? is quiz 얘는 s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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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s s s ea가 뭐 된다 했어 둘이서 n아 e 된다 했지 ea가 뭐 되는지 이제 세번째 가르쳐줬어 두번 남았어 ea는 뭐라고 ea ng는 음 아침 이윤 ok 여기서 ea는 e 됐어요 가압치도 못했어요 c ok 얘는 ea는 sun 육아내린 세가지 소리 뭔데 ea 여기서 뭐겠죠 여기서 뭐겠죠 ea가 됐죠 ok 그래서 어디 가요 시험쳐야죠 e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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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e e e e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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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민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끼 그거 실리팩터에서 그 말이요 그거 그거 만드는 거 좀 늦었어요 그게 그거 만드는 게 시체본이었어요 귀가 너무 길어서 귀 차이에 다르다 귀 차이는 나와요 오케이 말하기 테스트는 준비가 되었나요 오케이 준비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다